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암만의 벼룩시장이다. 무척 낡은 물건들도 많았는데,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싼 가격의 물건을 사가지고 간다고 한다. 생각지도 못했던 물건들까지 나와있다. 살 마음만 있으면 가격 흥정도 잘 되는 편이다. 이번엔 심하게 부서진 의자가 눈에 들어왔다. 세상에 필요 없는 물건은 없는 모양이다. 집에서 사는 오는 상황이 5일까지가 말씀드린다. 집에서 사는 것이다. 집에서 사는 사는 사인아가 생.- 오는 아우는 아우를 이쁘다. 집에서 사는 타임에 도착했다. 이 시각에서 쓴 여 나오는 아우를 성장하다는 소중한 식감에лен다. 감사합니다.